어느 정교나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 정교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못 해주는 그 지식은요. 결국 영적인 메마름을 가져오고 여러분은 계속 갈증이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바닷물 들이키는 거랑 같아요. 계속 뭔가 배불리 마시는 것 같은데 갈증이 더 심해져 갑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고 계속 보내요. 여러분은 계속 찜찜해져요. 처음 애고가 흥분했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신호도 안 느껴지거든요. 하나님하고 휴대폰 있으면 꺼놓고 지내시는 거죠. 기분 내시다가 나중에 연결하고 보니까 찜찜찜찜 문자 계속 와 있는데 가지 마라, 그걸 가지 마. 그럼 그때 좀 불편해져요. 사람이 불편해지면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몰라서 헤맨 거라 답을 못 찾아요. 실제로는. 알면 거기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모르니까 주변에 답을 구해요. 주변에는 똑같은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서로 막 그러면 또 서로 덕담해주고 위안해버리면 이게 또 넘어갑니다. 우리 정교에 유명인도 다녀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걸로 위안을 해요. 우리 정교 신자들이 늘었어. 그걸로 위안을 해요. 그거랑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심에서는 계속 찜찜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계속 자기가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얘기 들으시면서 몰라 계속 하셔야 돼요. 제 얘기 들으면서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입니다. 그걸 다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찜찜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잡아내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시험에 쉽지 않으니까 일단 몰라라고 자꾸 해보세요. 몰라하고 상대방 말을 들을 때요. 내 뜻과 너무 다르죠. 그래도 혹시 저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시기만 해도 좋아요. 몰라 하면서 내려놓고 내 주장도 좀 내려놓고 상대방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여지만 만들어주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답을 찾아 냅니다. 여러분 무의식이 알아서 답을 찾아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의식은 답을 못 내며 못 견디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상대방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모르겠어 하고만 있어도요. 무의식이 활발하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가서 여러분 의식에 탁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답을 내놔요. 혹시 예수님이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부처님이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보다는 생각이 나오는 건요. 여러분이 허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무의식에 난 이런 이런 부분까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 무의식에서 사실은 준비된 답이 있었지 하고 내놓습니다. 무의식에는요.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도 다 못 끊었어요. 왜? 여러분이 무의식한테 편향된 명령만 내리니까요. 나는 이쪽만 옳다고 할 거야. 그냥 이쪽만 받아들일 거야. 나머지는 다 사이비로 볼 거야.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제 유튜브라도 들으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혹시 저 사람 말이 맞다면 하면서만 들어주시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생각이 난다니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 그때는 여러분 감동이 옵니다. 왜? 여러분한테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혹시 저거 아닐까?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제 말에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고의 폭을 넓혔더니 여러분 안에서 지당한 얘기가 올라온다니까요. 그것만 좀 여러분이 열어두시면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보물을 캘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고 계신 유튜브 듣는 분들 제발 좀 그냥 사이빈에 해버리시면 서로 답이 없잖아요. 대화 바로 단절이잖아요. 소통 끝. 사이빈인 것 같아도 제 강의를 욕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듣다 보면 이건 나랑 생각이 같군. 이런 거 하나만 만나도 서로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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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